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엑스피어 더 월! 안녕하세요, 소디입니다! 네, 저희 소디 얘기 첫 번째 싱글 앨범, 올리폰으로 돌아왔습니다! 네, 이번 앨범은 선공개로 발매되었던 레모네이드와 함께 올리폰이라는 타이틀곡을 선보이게 되었는데요. Let's turn this beat up 춤을 춰 그룹 in the night Friday, Vivo, we gon' rock 올리폰 on the night 그럼 지금까지 소디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많이 봐주세요! 많이 봐주세요